기운 모닝 노트 크흐 모닝 노트입니다. 서창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의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트럼프가 또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러게요. 아니요. 궁금한 게 3천억 달러 컨셉 부과한다고 부어리로부터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카드가 또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카드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25%를 올리면 되죠. 그런데 칼은 칼집에 있어야 무섭지 빼고 나면 별로 안 무섭거든.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끝난 것과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새벽은 보면 FMC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약보합으로 움직였었고요. 파월 연주로장이 발언을 하면서부터 더 폭락을 한 겁니다. 2% 빠졌다가 한 번만 인하올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반동을 줬었죠. 그러고 나서 움직이다가 그러면 이때는 왜 올라갔냐? 오전에.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려면 결국은 제조업이라든지 고용보고사가 나쁘게 나와야 하잖아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제표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건설지출이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첫째 특히나 이제 ISM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위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 중에 고용지수가 54.5에서 지난달에 54.5에서 이번 달에 51.7 그러니까 제조업 쪽에 물론 확장세나 좀 이어지고 있어요. 기준선이 50이니까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지수가 큰 폭의 하향 소용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사 자체 비농업 고용자 수에서 제조업 고용자 수는 이런 쪽은 좀 둔화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 이거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하겠네? 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미국의 국채금리는 빠지기 시작했었죠. 이미. 1.9% 근처까지 빠지고 있었던 모습 상승폭을 막 확대합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루장 발언 직전까지도 다 올라왔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제 파월 루장의 충격을 해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7월 30일에서 31일까지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바뀝니다. 9월 1일 날 관세 인상할 거야. 3,250억 달러. 그러니까 3,0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부과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확 빌립니다. 여기서 보완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여파로 인해서 빠졌던 애들 좀 살펴보면 일단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원래부터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때문에 더 빠진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빼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업종들이야 어제 국제요가가 7%? 8%? 8% 빠졌는데요. 장시작하면서부터 4% 빠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좀 더 밀려서 8%까지 빠진 거죠. 왜 처음부터 빠졌냐면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지표 그러면서 이제 수요 둔화 이슈가 나오면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 애플 그 다음에 물류 회사들 그 다음에 그 의복 개비라든지 엘브랜드 노드스트롬 타겟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개비라든지 뭐 이런 노드스트롬이나 이런 대부분의 그 섬유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이번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하게 되면 그 그 보통 이제 그 섬유 업종들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이키 이런 쪽에 그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다 관세가 10%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앞서는 얘네들이 다 빌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특징이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도 빌렸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 빠졌다가 그냥 1%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소형 지수 러셀의 전 지수가 줄줄줄 흐려내립니다. 그런 모습 그 결과가 이제 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소비 섹터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따져놓고 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폰 가격이 10%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이제는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애플이 10%를 손해보고 판매를 하겠죠.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이미 공청회가 시작됐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그 결과가 끝났고 7월 달에 일단은 9월 달에 9월 1일부로 관세부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G20에서 이 얘기 잘 됐고 뭐 해가지고 딜레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죠. 대신에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는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이 25%였다라면 트럼프는 10%로 얘기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해견돼 있던 9월 달 9월 1일부로 관세부가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원래 25%였는데 이게 10%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이거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냥 정신 승리죠. 따져놓고 보면. 좋게만 보는 거고요. 이게 원래 시장에서 전망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9월 달에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된 거라고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하지 않고 좀 딜레이 시켜놓고 추가적인 관세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협상을 하고 나서 이걸 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트럼프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죠. 협상은 협상이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하는 건 관세 부과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원래 상대했던 25% 대신에 10%만 하겠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나니까 칼을 빼긴 뺐는데 반만 뺐네. 그렇죠. 그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 들어서 이제 무협 분쟁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매물이 좀 추리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협 분쟁 이슈는 수면화를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을 받은 거고 지금 시간 외로도 F1 같은 경우가 다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팔고는 싶은데 어차피 기업이익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팔고는 싶은데 트럼프가 그 용인을 해준 거죠. 미국을 그러니까 보면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트럼프는 정말 뛰어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막 올라가가지고 버블 이슈가 불거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하락을 하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미국 증시가 막 밀려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또 내보내서 조직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작전 사려야 할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밀리겠죠. 그리고 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 보면 지금 시간 내로 장시약 전에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신라젠 신라젠에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향이 또 얼마만큼 또 영향을 주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바이오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고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지 수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일단은 하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에 과연 중국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12개월 포워드 PBR 0.8배 미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 확인을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20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나라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낙복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장 초반에 시초가에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다 양복을 보이면서 낙복을 축소하거나 또는 여기서 더 밀리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리면 걷어올리긴 하겠지만 그 탄력이 좀 그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다 됐어요. 10시에 일본 강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이슈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왔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셔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